아, 나 얘 카메라 돌려봐. 얘 진짜, 얘. 나는 오늘 하고 그냥 나가면 그만이야. 이 두 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? 광수는 어떻게 할 거야? 계속 이렇게 살 거야? 야, 상엽아. 네가 이거 하고 왜 나가? 그거는 바꿀 거야, 이제. 그거 바꿀 건데. 야, 너무 겁나서 통신사도 바꿀 거야. 너 부탁이 있는데 그럼 당분간 드라마 하지.